아유 바이! 아유 바이! 장하다, 효준아. 잘했어. 기분 진짜 쬐졌습니다. 우와, 진짜 나도 모르게 몸이 그냥 우와! 넘어가지고 딱 모래에 딱 앉았을 때는 이 몸에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나오더라고요. 너무 기분 좋아서. 5m64m. 인포 다인대. 잘했어, 잘했어. 진짜 잘했어, 진짜 잘했어. 아, 긴장된다. 네게 잘하니까. 무서웠어. 너무 무서웠어. 그리고 계속된 다른 선수들의 도전. 네덜란드 전통 국민 스포츠답게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합니다. 이건 본격적인 코트와 함께 참여하니까 이 차가 잘하니, 이 차가 잘하니까 예열이 도전이 가진 대중하는ouds. 이 차가 매우 일어난다. 예열이 도전에 참여하니까 괜찮아. 굉장히 와중한 코너에 참여할 때 아유, 너무 느려. 아유, 느려 느려! 나의 차가 남은 이리로 나 이렇게 될 것 같아. 나 이렇게 될 것 같아. 아유 아니에요 형. 형은 넘을 수 있어요. 형은 넘을 수 있어요. 진짜 넘을 수 있어요. 진짜. 조금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. 자전 파이팅. 자전 파이팅. 37년 평생 스포츠랑 담사는 사람이에요. 몸을 절대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월드 챌린지가 아니라 셀프 챌린지예요. 제 자신의 도전이거든요. 1번 더. 4번 더. 100번 더. 20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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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0. 4번 더. 5번 더. dry 루 Mack 루 Mack 췄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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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perch Neither 췄시어 췄어로 형, 이거 안도 탭. 우와, 진짜 멋있었어요. 발이 모래판에 닿자마자 그 함성 소리. 제가 뭔가 몸으로 했을 때 그런 함성이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오, 이런 맛으로 스포츠를 하는구나. 자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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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고고고. 아, 근데 발 때문에. 아이고, 근데 아프시겠다. 우리가 간다 멤버 중에 4명이 도전한 현재. 백성현이 3위, 그리고 이지훈이 4위에 올랐습니다. 종수가 간다. 종수가 간다. 종수가 간다. 이 점수. 마지막. 이 점수.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모든 게 흑백인데 이 폴만 칼라로 싹 이래요.